한국어로 끝냇살을 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... 안보일을és 일단 한 patience 공식 훈련할 때 목장하고, 26일 워밍 황할때 경기일 때 혹은 여러분이 축하해요 우리 모두 만나기는 반갑고 일단 축하합니다 롱스타웨어의 포핑에 대해서 상당히 설레였습니다.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보고 싶었던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이틀을 갖다 보냈다는 게 됐습니다.